제가 먹어보고 너무 효과가 좋아서 제 돈 주고 이렇게 샀습니다 영수증 인정합니다 면역의 유산균을 처음에 합찬받았었죠 근데 먹어보니까 제가 제 몸에 변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차갑을 잘 못 먹어요 음식을 먹고 나면 배가 자꾸 아프고 여러 가지로 복통이라고 하던데요 아랫배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더라도 차은 걸 잘 못 먹고 과일도 잘 많이 못 먹고 근데 면역의 유산균을 먹고 나서부터 그게 진짜 효과가 좋은 게 찬물도 먹어도 괜찮고요 지금은 가을 냉장고 있는 거 차가운 거 있잖아요 먹어도 괜찮아요 배가 안 아파요 제가 배가 계속 아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가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꼭 대장 내시경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부터 그런지 제가 몸이 적어서 그런지 배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차가운 거나 일반 음식을 많이 가렸죠 잘 못 먹었고 근데 이렇게 이걸 먹고 나서 배 아픈 게 사라졌어요 참 물도 먹을 수가 있고 저한테는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송도 홀론과 일동 바이오사이언스 연구진들이 공동 개발하여 성분 배합한 제품으로 일동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분리한 100% 혹산 프로바이오틱스만 사용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전번 영상에도 이걸 강조했듯이 네 맞습니다 유명한 알려진 국가 그 국산 100% 네 그 다음에 특화바단 그리고 식약처에서 균형성을 인정한 거 그리고 저처럼 배가 잘 아프신 분들 네 이런 분들 추천합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아주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면 뭐 다 여기 포함되거든요 알레르기도 있는 편이고 배변 활동도 사실 좀 원활하지가 않고 그리고 약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근육이안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는 편이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새 거 맞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새 거라서 이렇게 눌러서 딱 눌러서 이렇게 띄거든요 새 거 맞죠 새 겁니다 회사에서 주는 빈 용기거든요 여행 갈 때 이렇게 담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행용 공병인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라고 왜 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병들을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경고해요 그리고 뚜껑 자체도 이렇게 경고하고 굉장히 이렇게 경고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거를 완전히 안 따고 이렇게 반만 반만 따고 다시 뚜껑 닫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두 알씩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마스크도 네 한 장 보내주셨습니다 마스크 서비스입니다 carefully went not There You Ab Unless things